1,2,3, 플라이어 파일! 안녕하세요. 스카이리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모인 이유가 있죠? 네. 여러 가지 오늘 게임을 해볼 건데 이름하여 스카이리 올림픽! 아주 여러 가지 게임에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 대단한 사실이 1등 상품이 아주 어마어마해요. 뭘까요? 뭘까요? 아주 대단한 상품인데 들어주세요! 바로! 감사합니다! 와우! 쟁탈하기 위해 저희가 정말 치열한 게임들을 펼쳐보겠습니다. 많은 여러 가지 게임들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재밌게 봐주세요! 봐주세요! 시작해볼까요? 네! 렛츠고! 렛츠고! 두 가지 말?". 첫 번째는 눌러버려! 170주! 갇아버려! 우리는 이래다 기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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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아지 이거 몰라? 이거 몰라? 여우 빨간색 여우 여우 빨간색 여우 토마스 영화 빨간색 여우 진이 언니 맨날 먹는거 정어 초코밭 얼굴에 묻히는거 천국 뭐? 우리 노래 우리 노래 천사의 나게를 내게 천국 지옥 어디쯤? 뮤비 뮤비의 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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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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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채연 언니 채연 언니 채연 언니 !!! 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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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입자 다영이 별명 이거 뭐야? 다영이 별명 다영이 별명 뭐냐? 뭐니? 뭐지? 이거 소리 근데 그 애니메이션까지 무슨까지?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 일곱근자 일곱근자? 일곱근자? 나 몰랐는데 다영이 더울 때 영국에? 너무 더워 애니메이션 승자는 2미터 팀입니다 2미터 팀이 3점 그리고 170지가 2점으로 저희 팀이 우승을 했는데 이게 똑같이 아니죠 또 다른 게임이 남아있어요 네 3개의 게임이 더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그 다음 게임은 무엇이죠? 이 두 번째 게임은 노래를 1초 딱 아프면 쿵 만들고 무슨 노래인지 가수와 제목명을 각각 한 명이 하나씩 말해 주시는 겁니다 170 오마이걸 선배님들의 오 마이걸 선배님들의 빅 아아아아악 오마이걸 선배님들의 덤덤님 4 딴덤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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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배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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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해야 되죠 10차 10차 소녀시대 선배님들의 다시 많은 세계 지금 발버린 발걸음 지금 발버린 발걸음 이는 발버린 발걸음 아! 170! 2미터 270 마피아 1위 1위 맞죠? 지금 너무내 바구리를 전달시간디고 벌써 하나 슬픈 감을 내었습니다 아픈 바깥에만 마음이 느려 세트할 때 바깥에만 전달시장 다짐! 이민정! 이민정! TWICE 선배님의 귀여워 Q. 곁ünde, 곁도를 3. 곁도를 Q. 곁에 곁이 팀을 함으로써 저희 스카이 올림픽의 1부가 마무리가 됐는데 근데 아직 한우를 좀 정해주지 않아요 그럼요 지금 1대1로 논정한 상황입니다 2부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과연 한우를 어느 팀이 가져가 있을까요?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꼭 봤습니다 2부도 봐주셔야 됩니다 기대해주세요